네 안녕하세요. 론입니다. 치아바타 샴푸랑 트리트먼트로 머리 감았는데 코코넛 향기가 엄청 무신 나고 머리가 이렇게 보면 되게 차분해지면서 되게 물먹은 헤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머리를 감아봤는데 너무 부드럽고 처음에는 감았을 때는 약간 뻑뻑하다 느낌이 들었는데 물을 이렇게 양씨 수분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 부들부들하고 차분해지고 머리가 약간 영양기가 가득한 것처럼 이렇게 머릿결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3ml라서 대용량이라서 짱짱짱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현영